전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역자와 기독단체들은 이번 올림픽이 세계 스포츠선교회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 사역단체들의 선교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전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포츠선교 사역자와 기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 스포츠선교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대회 기간 분주하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체육교교회에서는 기독 선수들의 심신 안정과 신앙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15종목 중 기독 선수들이 출전하는 7개 종목을 선정해 경기를 응원하고 선수촌 내 종교관에 들어가 출전 선수들을 위로하고 예배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70명의 순복음교회 사역자들이 7개 주로 나뉘어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선교를 도모합니다. 한국 기독교 봉사단은 내일 저녁 반석 감리교회에서 미국 동부 찬양선교단과 올림픽 전야 찬양제를 시작으로 선교회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봉사단은 대회 기간 강릉을 기반으로 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 11개 구역에 11개 교회를 거점으로 삼아 200명의 전도대원들이 성경책과 스카프 등 전도 물품을 나눠주며 보금 전파에 나섭니다. 세계 스포츠선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교회에 초청해 민속 공연과 태권도 시범, 유명인사 전도 간증을 통해 보금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장 인근 카페를 선교센터로 운영하며 토크쇼,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의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 사역팀이 함께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대회 기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림픽순복음교회에서는 기독 언론사와 선수들, 사역자들이 언제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선수촌 내 진입이 어려운 방문객들은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기도처소를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평창기독교연합회와 정선기독교연합회는 성령의 불, 봉송, 릴레이 기도회 안창 예배를 드리고 대회 기간 올림픽 선교 컨퍼런스를 3차례 개최해 올림픽 선교회 경험을 나눌 계획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된 한 영혼을 위해 한 마음을 모은 사역자들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